아우 이걸 어떻게 사셨어요? 참으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아니 이 악취란 녀석은 냄새는 세균형 친구래서요. 일단 일반 쓰레기 한번 넣어보고요. 매직캔은 좀 더 큰 녀석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쓰레기통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 화장실 있죠? 그리고 변기에 있는 거 화장실 있죠? 아우 어떡해? 죄송한데 넣자마자 이게 냄새가 펄펄펄 올라가면서 이게 눈에 보인다면 이걸 그냥 냅두겠냐고요. 근데 이게 세균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매직캔 한번 보여주세요. 매직캔은 지금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 보니까요. 얘도 속은 부글부글 날려놨는데. 영찬씨 혹시 안에 앉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같은데. 어머 더 했으면 더 했지. 없지 않는데 중요한 건요. 미국 엄마들은요. 매직캔하고 매직캅스 냄새 없는 경찬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22개국 엄마들이 같이 쓰고 있는 브랜드. 그럼 영찬씨. 아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나 이거 싫어.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과학적인 요리인 게 실리콘 패킹 처리라는 거 보셨어요? 1차. 실리콘 패킹은 한 번 더 했고 압착 수핑 총 3번의 악취를 잡아주는데. 근데 말입니다. 손을 대지 말고 스텝 온. 쏙쏙. 영찬씨 예전 거는 이거 떼 내야 될 텐데. 아니 떼실 필요 없죠. 그냥 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초입구 이렇게 커진 모델로 보시는 거고 더 좋은 건 이거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 채울 필요 없고요. 위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요. 잘라주면은. 쏙. 죄송한데 저 화장실 쓰레기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고요. 음수부 쓰레기 만지도 않았는데. 베이비 파우터 향이 납니다. 여기에 영찬씨 이거 봉투같이 안 해도 되죠? 마트봉투 봉투봉투 필요 없는 게요. 얘는 인공지능형이라서요. 이걸 이렇게 딱 해주시면 새로운 매직캔 탄생. 탄생. 붙였습니까?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묶고 자르고. 대박이다. 아니 저희 집은요. 죄송한데 4인 가족인데 4개월은 넉넉히 쓰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11미터니까 4개월 정도는 봉투 교체 안 해도 돼요. 냄새는 3중으로 맞고요. 한균이 몇 프로? 99.9%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최신형의 뉴 와이드 매직캔을 엄청난 혜택 가져가실 수 있는 날. 고객님 지금 4,600세트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오늘도 물량은 한정으로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5리터 세트, 20리터 세트에 각각의 매직롤 더불어서 총 40개월 분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드렸는데요. 저희 12월 중에 40이신 거 아시죠? 1월 초에는 10일 방송 못했거든요.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도 48개월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4년 치면 2021년까지 쓰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고 컬러도 화이트, 화이트는 우리 집에 쓰고 블루, 블루는 애기 낳은 친구지. 핑크, 핑크는 결혼한지. 민트, 민트는 친정지. 어머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죄송한데 컬러별로 물량이 많이 없어요. 오늘은 단언컨데 컬러별로 매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오시고. 역대 최다 롤스로 40개월이 아니라 48개월은 다 돈입니다. 이게 전부 돈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용찬 씨 인터넷 찾아보니까 25리터 가격도 비싸던데 6만 7,120원에 다 준다고요? 가격 파기한 게 두통통하면 수팬자 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최저가 보상제까지. 근데 중요한 건 차액의 100배가 중요하니 겨울철에는 수출 문양 때문에 저희 방송도 언제 실지 또 모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냄새 안 나는 집이 어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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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서로 막 싸우고 말씀하는 건데 맞아요. 오늘 매직캔을 한번 잡아보세요. 냄새 잡는 과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